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같은 여자이자 며느리들은 물론이고 시자 혐오자들한테도 욕을 오지게 먹고 있는 그런 아짐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애들을 봐주는 시어머니가 너무 불안하고 의심돼서 몰래 CCTV를 설치한 안에 결국 들켰고 완전 집안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와, 원제, 집에 CCTV를 몰래 설치한 아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글을 쓰고 있는 저는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내는 1년 전에 둘째를 낳았고 얼마 전 다니던 회사에 복직을 했어요. 둘째가 이제 돌쟁이입니다. 보다시피 아직 애들이 어린데 저희가 맞벌이를 하다보니까 아이들을 대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주말을 제외한 평일 아침 일찍 매일 와서 애들을 대신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첫째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그나마 나은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돌봐주시고 또 어린이집 하원하면 그것도 봐주시고 그때부터 또 저희가 올 때까지 돌봐주십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사실 저희 첫째가 갓난아기일 때는 아내의 친정부모님, 즉 저희 장모님이 와가지고 돌봐주셨는데 지금은 그게 안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저희 처제가 쌍둥이를 낳았고 저희 애들보다 워낙 어려서 그쪽으로 가셔야 하거든요. 여하튼 이런 상황에 저희 부모님이 먼저 나서주셨으니까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는데 바로 어제 정말 상상도 못했던 미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일단 아버지가 평소랑 달리 저를 보는 눈빛이 너무나 냉랭했습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이러면서 살짝 아버지 눈치를 보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아내도 집에 들어오니까 그제야 아버지가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요. 저희 아내가 집 거실 구석에다가 CCTV를 설치한 겁니다. 홈캠. 남편인 저도 몰랐고 어머니 아버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집안 대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때 어머니랑 애들은 밖에 내보내고 당신 혼자 하셨대요. 어머니는 저한테 아이고 아범아 이게 뭐냐 이러면서 많이 놀라신 상태고 아버지는 말 그대로 완전 대분노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거 뭐냐 너희들 지금 우리 감시하냐 이건데 니들이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냐며 처음부터 미리 말을 했다 해도 기분이 더러울 판인데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몰래 우리를 감시했다. 네 애미 애비가 어? 네 시애비 시애미가 죄인이냐? 어? 생판 모르는 남도 아니고 내 새끼가 낳은 새끼한테 우리가 나쁜 해코지라도 할까 싶어가지고 그랬냐? 이렇게 고함을 치시더니 아니 저도 저희 아버지 이렇게 분노하시는 거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우리를 찾지 말아라 이러면서 옆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대로 당신들 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찾아가도 문을 안 열어줍니다. 도대체 이게 뭔 날벼락인가 싶고 정신 하나도 없지만 일단 이 엄청난 사태를 빨리 진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아니 여보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아까 아버지한테 뭘 들은 거냐? 아니 왜 나도 모르는 CCTV가 우리 집 거실에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잠깐 우물주물하다가 꺼내는 말 그게 혹시 몰라서 애들한테 사고로도 생길까 싶어가지고 걱정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나 혼자 이러면서 자기 혼자 알아보고 결국 CCTV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어머니 아버지를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아내 입장이 그런 거고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 누가 봐도 당신들을 의심한 거라며 이 괘씸함을 절대 용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 아버지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요. 만약에 장모님이 오셨을 때도 이런 게 저희 집에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든 나름 변명을 해 보겠습니다. 아유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땐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오면서부터 생긴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게다가 애들 둘 키우려면 돈 많이 들어갈 거라며 용돈도 거부하신 분들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와서 봐주신 거예요. 저희가 곤란하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아니 그 상실감 허탈감 그리고 아버지의 분노까지 솔직히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당신 자식이라서 이해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저라도 화가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또 그랬습니다. 아니 왜 그때는 설치를 안 했냐. 왜 우리 부모님이 계실 때만 그렇게 한 거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아버지가 저렇게 화를 내시는 거다. 이렇게 했더니 그걸 아내 본인도 모르겠대요. 전에 엄마 아빠가 있을 땐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오니까 그냥 좀 불안하더라고. 그런데 오해하지 마. 나 두 분 오해한 거 아니야. 의심한 거 아니라고. 그냥 그런 거라고. 이러면서 자기는 끝까지 잘못이 없다며 항변을 하는데요.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버님 진짜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 이게 그렇게까지 난리치고 화를 낼 일이야? 이러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아내가 저희 부모님을 의심한 것 같습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정황이 딱 그렇잖아요. 장모님 계실 때는 없던 게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오니까 생겼냐 이거지. 그리고 저도 이제는 자꾸 화가 나는데 특히 아내가 변명만 하고 찾아가서 빌고 일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아무튼 아무리 그래도 이게 또 싸움을 한다고 해서 아내하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요. 당장 내일부터 애들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최대한 참고 있고 싸우면 큰일 나니까 가급적 이 댓글을 아내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내의 심리 여러분 이해됩니까? 아내 말대로 정말 저희 부모님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객관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야 내가 시부모라도 마찬가지 이거 발견한 그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철수한다. 진짜 마음 상하죠. 장난해요? 댓글 나도 마찬가지야. 남한테 맡겼다면 그래 그럴 수 있다고 봐. 근데 이건 뭐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바로 튀어나와요. 쌍욕이. 아니 돈을 시타급으로 드리는데 너무 케어를 교지같이 해가지고 옛날 어른들 중에 그런 사람들 좀 있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싶은 거면 차라리 다른 사람을 고용하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뭔 짓이야? 2번 막말로 지 애미가 봐줄 때도 저렇게 했다면 그래 정신적으로 좀 불안한 사람인가 보다 아겠는데 미친 뭐야 이건 뭐 선택적 장애야? 걔 또라이네 진짜 아니 쓴이 아내분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걸 달고 싶으면 최소한 달기 전에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정 말을 못하겠으면 네 남편한테는 했어야지. 이거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젠 그 어떤 변명을 해도 안 통한다. 끝났다고. 되덱 맞아요. 일반 시터라 해도 이건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게 예의죠. 아니 무조건 말을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다고. 3번 이 여자 나중에 애 학교 보낼 때 녹음기 넣어서 보낼 것 같네요. 누구처럼. 기본적인 개념도 예의도 예의도 고마움이 뭔지도 모르는 여자야. 아니 저지랄 할 거면 애초에 맡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어? 은혜를 완전 원수로 갚네? 어? 미친 돈도 안 주면서? 4번 나도 여자고 며느리인데 쓴 이 아내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싸가지가 바가지네. 시어머니가 아니라 동네 아줌마가 봐주는 거라 해도 이건 미리 말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또 그게 그렇게 걱정됐으면 지금 당장 일대를 치우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애들 키우라고 하세요. 어디 미쳐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변명하는 것도 개 거지 같고 세상 누구라도 뒤집히고 화가 날 일인데 만약에 이조차도 예상을 못한 거라면 사이코패스 혹은 그 경계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하다고. 5번 그냥 이거 내 부모 개무시한 건데 내가 쓴 일하면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정 떨어져서. 6번 솔직히 홈캠 CCTV 뭐 여러가지 용도로 달 수 있는 거라고 보긴 해요. 하지만 이건 반드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동의도 얻었어야죠. 그런만큼 당신들이 동의를 안 한다. 그럼 못다는 거고 다른 짓도 구해야 되는 거고. 여하튼 이거를 몰래 달았다. 누가 봐도 감시하는 걸로 보여요. 저 같아도 기분 나빠서 애들 안 봐줄 것 같습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7번 야 이 미친 야 만약 내가 저 여자의 시어머니였다면 아무리 내 손주들이라 해도 다시는 안 봐줄 거야. 엎드려 빌고 석고 대제를 해도 마찬가지야. 절대 용서 못하지. 아 어 8번 전망득의 백신감에 이 감정 어쩔 거야. 진짜 못돼 처먹었다. 나 같으면 때렸다 너. 9번 그냥 CCTV 달려있는 시설에 보내세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많이 멀고 줄이 길어서 다니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그지 같을 텐데 어 그거 다 해준 분들 아니야. 어 돈도 안 드려. 이건 뭐 호강에 겨워가지고 요강에 똥을 부두둑 싸버렸네. 터졌어. 애를 봐준 공은 없다고 하더니 시부모님이 그냥 호구였구만. 여하튼 이제 뭐 돈 주고 애 봐주는 사람 따로 구해요. 또 CCTV 미리 얘기 꼭 하고. 10번 솔직히 저거를 달았다는 그 자체도 그지 같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몰래 설치를 하고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지. 어 음흉해. 진심 거지 같다. 이거 절대 실도 안 되지. 내가 만약 네 신호위였다면 당장 쫓아가 머리털 다 뽑았다 이년아. 11반 이 아줌마 나중에 개 진상 맘충될 확률 2000% 아니 자기 가족도 못 믿으면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건가? 나중에 유치원 초등학교는 어떻게 보내려고 놈이 쳐넣어가지고 보낼 거야? 녹음기 어? 그냥 복지 가지 말고 지가 키우고 홈스쿨링 해야지. 뭔 짓이야 이게? 만약에 네 친정엄마가 봐주고 있을 때 남편이 CCTV 몰래 설치했다면 그럼 너는 뭐라고 했을까 과연? 너무 궁금하다. 대답글 와 졸라 정떨어진다. 만약에 내 남편이 저랬다면 진짜 역겹고 정뚝 떨어지겠는데 아니 이혼하고 싶을 정도일 것 같아요. 못 살아. 그런데 보면 그래. 꼭 저런 것들이 반대 상황이면 더 난리쳐. 내로난불이잖아. 아휴 애 둘이라고 어떻게 키울지 안 봐도 훤하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이거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아내분 진짜 큰 잘못한 겁니다. 지금 당장 시부모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해도 모자랄 판인데 뭐 예민하다. 야 진짜 인성에 뭐 문제 있냐? 하자라도 있어? 왜 그러고 살아? 야 이거는 진짜 기분 더러울 것 같은데 아니 그래요. 모르는 남이라 해도 모르는 남이면 불안할 수 있어. 그럼 CCTV도 할 수 있어. 물론 이것도 무조건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부모 자기 새끼들이잖아. 그분들한테도 그거를 일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이 할매가 똑바로 하나 안 하나 이러면서 야 진짜 마음이 짝이 확 식어버릴 것 같은데 반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친정엄마가 와서 애들 키워주고 있는데 남편이 그걸 못 믿어가지고 물론 자기 말은 그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몰래 지켜보고 있는 거야. 아내이 나한테도 말은 안 하고 이거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진짜 그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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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